물이 있어서 너무 맛있어. 미쳤다. 또... 또... 안 있다.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지혜야 내가 널 도와주러 왔어 나 왜 못 믿겠어 나도 못 믿겠어 이거 다 더 떠나야 돼 여기다 보면 되나? 뭐예요 진짜? 이거? 꿈이야 꿈 아 대박 뭐야 몰라요 몰라요 아 이상해 이게 뭐예요? 뭐가 이상해 아 진짜 이상해 누나인데 말 편하게 해 주자 아 네 왜 자꾸 웃어 신기해가지고 여기서 알바를 좀 하게 된 이유는 뭐야? 쇼핑몰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쇼핑몰을 다짜고짜 할 순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응 그렇지 그렇지 이거에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봐 이렇게 어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 맞아 지금은 그래도 그 시기가 지나서 지금은 많이 행복해 확실히 딱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생겨서 이게 생겨서 이게 없었을 때는 되게 그냥 항상 좀 우울하고 그랬어 응 나도 막 계속 혼자 오디션 봤는데 다 떨어지고 계속해도 똑같은 거 같고 안 느는 거 같고 지금은 엄청 유명하잖아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야? 노력해서겠지 부모님은 여기서 일하는 거 막 처음엔 저한테 많이 했어 싫어하셨어? 응 지금은 그냥 나 믿고 기다려주시고 있어 빨리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 같아 그래 생각하는 게 이쁘네 근데 이게 왜 뭐야? 아 이거? 아 내가 물건을 그렇게 막 돌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나서 옛날에 무릎 아팠어가지고 했었는데 좋았었어 아 무릎도 있나? 나 무릎 있지 아니 아니 무릎 있어 허벅지 닿은 바로 종아리인 줄 알았어? 아니 만져볼래? 아니 아니 알아 알아 무릎 되게 커 응 내가 응 여기서 일한다는 거 듣고 준비한 게 있어 뭐? 뭔데?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움직이고 한다고 해서 기억지 우와 너가 보는 거야? 응 진짜? 나도 샀어 똑같은 거? 응 아 대박 진짜 고마워 고마워 엄청 이뻐 응 월 귀여워 진짜 귀여운데? 진짜 맘에 들어 다행이네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응 고마워 진짜 응 내 인생에서 이런 일 다신 없을 거 같아 왜 아니야 아니 정말 아니 정말 행복한 일 훨씬 많을 거야 고마워 봐줘서 가자 응 누나 옷 갈아 입을 때 응 신발 갈아 신었다 어 신았네 어? 똑같아 우리야 귀엽지? 장난 아니다 귀여워 어 뭐야 어 추워? 그냥 조금 좀 추워? 응 뭐야? 내가 또 갖고 왔어 뭐야 이거 있어 어 고마워 고마워 잠겨 이거 어떡해 이게 너무 큰가 봐 이리 와봐 많이 잡아야 했는데 입죽배봐 팔 이거 땅에 긁었어 아 이거봐 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되게 좋아하네 아 진짜 귀여워 아 아 스타먹을래 스타먹을래? 파파? 어 이거 먹을래 나 이거 다 가져 어 고마워 노래 들을래? 너 노래 듣자 너 노래 우리 노래 뭐 좋아해? 나 보기듣는 노래가 좋아해 보기듣는 노래 아 머리까지 그래서 아줌마 같아 이쪽으로? 원하는 거 하나 고르면 아 나 이거 욱 지금에도 귀에하던 처음 만화에 나오는 중공 같았어 입찍아 너 입찍아 입찍아 아 입찍아 알았어 알았어 이런 표정은 연습하는 거야? 어 그냥 타고 나간 거 같아 어.. 미쳤다 진짜 다 보여주기! 집까지 괜찮겠어? 그럼 바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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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내리자마자 더 어.. 마음에 들면 되죠 마음에 들면 되죠 마음에 들면 되죠 왜 이렇게 좋아해 응? 저 이제 잡았다 어.. 내리자 불 다 꺼졌네 응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지 게임은 게임이니까 야.. 올라가는 거 봐 일로 와 아니 여기 올라가라 아니 이 정도만 돼 돼 어.. 죽어 오오 빨리 빨리 노라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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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진건 진거고 내가 아니야 기념으로 아니야 내가 어서 쓸게 기분이다 아니야 이리 올라와봐. 올라와봐. 아 진짜. 괜찮아. 간다. 여기 이렇게. 괜찮아. 꽉 잡아. 진짜 괜찮아. 이제 내려줘. 진짜 괜찮아. 그냥 그냥 죽을 것 같아. 목소리가 안 하셔가지고. 아니 진짜 내려줘.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. 시간 엄청 빨리 갔어. 그치? 너무 빨리 갔어. 자 반대를 좀만 더 걷자. 어? 아쉬우니까. 다시 가자. 들어가야 되네. 가왔어. 오케이. 진짜 고마워. 추억이가 추억. 오케이 오케이. 안 까먹게. 나도. 아 진짜 즐거웠어. 잘 가 조심히. 이야 수고했어 오늘 더워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여기다가 잘 전화해. 정말 안 해줘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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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고.